가득이 가능하지 못해 랩은 가지는 가지는 가지만 왼쪽 컷, 왼쪽 잡았어 왼쪽 잡았어 아아 왼쪽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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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어떻게 어디로 가 형? 아무데나 가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내려? 우후 팀 안 정해졌어요 팀 정해지고 연습경 친해지길 바래 안 하고 바로 시작하나? 팀 몇 판 랜덤이야? 한 판 랜덤이 아니라? 몇 판 랜덤이래요 와우 아군으로 못하고 적 팀에서 잘하면 서운한 거네 이종이 소퓨자 그래 그래 한 파티 일단 야 그 안에 사람 오우 내가 그 사람 아 씨 형 나 죽어 빨리 잡아봐 내가 대신 죽었어 빨리 들어가서 죽었어야지 형 나 템미 없어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루야 예 배그 설정 좀 알려줘 설정? 그래픽 전부 다 매우 낮음 전부 다 매우 낮음 싹 다 매우 낮음 하고 텍스처만 울트라 어 오케이 지금 군룰로 알려드릴게 다 필요없어 오케이 땡큐 형 방송 좀 구경해도 되죠?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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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 제자니까요 오늘은 캐리 할게 네 땡큐 땡큐 파이팅 가자 레츠고 나 왜 A티어야 간블러 노! 그런 말 없었잖아, 간블러! 제일 문제는 오더를 못 한다는 점인데, 나? 제발 B티어 행돌 마마 우리 팀, 제발.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A티어 금사장님! 아니, 이거 A티어 헤드님! A티어 치킨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은 A급! 59분이다. 45분! 45분! 아, 네이비 좀 못 키겠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7시 딱 되면 2팀 배정된 거예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거 지금 저 거야? 진짜 팀이야, 저거? 2팀으로 가겠습니다. 아, 안 돼! 아, 안 돼! 잠깐만! 이제 진짜예요? 지금 진짜예요? 일단 2라운드 보내주고!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 저면이잖아! 큰일 났다! 치킨쿤, 템템퍼니, 렘렘, 김대모? 야, 일단 우승은 못하겠는데 웃기라도 봐야겠다. 웃음을 못할 것 같거든요? 재미라도 뽑을게! 아, 우리 그리고 방 들어가야 된다. 여기, 여기 우리 팀인가? 그레씨! 하이, 안녕하세요! 같은 팀이지, 우리? 그레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둥근에 배그 잘하지! 체리해줘! 나 쭉 봤는데 나 1라에 우승해야 돼. 1라에 우승하자. 걱정하지 마, 해줄게. 웃음이노! 아, 든든하다, 그냥. 다들 그 풀타민 좀 어떻게 하시나? 저는 고등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천시간이요. 오, 많이 하시네. 진짜 많이 했었네. 괜찮은데? 둥근에 저번 대 때 캐리했어. 아, 진짜? 유미아님, 옛날에 했었어요. 어, 이제 게임 시작입니다, 8분. 오케이, 오케이. 중골밥 하시죠. 오케이, 중골밥. 딱 중앙에 자제 합고, 우리 집 울라는 애만 때리자. 그냥 중골밥. 다 또 그 생각하고 있겠지? 아, 근데 또 그건 그래. 그건 또 그래. 그럼 방금 우리가 생각한 걸 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둥근에 님? 근데 무조건 중골밥 하는 게 맞아서 저는 4페이지까지는 밖에서 뺑뺑 돌다가 중골밥 해서 자리 싸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팀이 두뇌에 회사하는 게 아니었어. 아이, 둥근에. 난 자제 맞고. 맨 위로 올라가. 맨 위로 올라가. 아, 뭔 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중골밥 뜻이 뭐예요? 어? 야, 시작했는데? 야, 빅헤드야,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오지겠어. 야, 뭐야? 이거 시작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빈 곳 있는 곳은. 하겠습니다. 빅헤드님 왜 13 혼자야? 그니까요. 헤드님 왜 저기로 가셨지? 아쉬운 거지? 어머, 아쉬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빅헤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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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설마. 자, 정장 지켜라. 그냥 진행한다는. 아, 리방없이 간대. 진짜? 지스로플러언, 부가 내 침 놀려. 샛. complètement 대ówne Village 감싸다. 아니, bowls나 뭐. 그대 そう westlingch Golden Brazil? 우리 팀 미안해. 아, 괜찮아. 이거, 보이면 살살 쏟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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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머니 open. 3, 2, 2 일 시작하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maar 너무 ev Makyor아 죽으면 그냥 끝이다? 너 진짜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와 어떡해! 아 무.. 무관 행동. 헤드 형! 어. 헤드 형 최근에 유관 뭐 했어? 없어. 그래서 헤드 형 1라운드 말고는 우승할 팀이 없어. 이래놓고 맞아! 그럼 그런 얘기하고 1라운드 2라운드 이래버리네. 아 재기! 나 여기서 우승해야 돼. 뭘 우승해 우승하기는? 혼자서 그냥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 오히려 지금 우승 확률 두 배로 는 거 아니 우리? 두 팀이잖아. 야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잖아. 아 같이 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나 우리 팀에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다닐게 이따 봐. 오케이. 아 헤드 형 어디 가요? 어 나 알아서 차 타고 그 근처 뱀둘게.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흐아유아! 험허어엉! 쫙! 오 cetera 아워 ever sai 허어어오어! 어? arnya PowerPoint 오우어얽! 오우어얽! 흑 흑 흑 흑 우리 ajuda 살려줘! 흑 살려줘 으흑 흑 뿌곤아 그래시 효니형 미안해 미안하니까 나 좀 살려줘 가세요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킁머리형 얼마나 고였길래 스트리머대회에 솔커드로 참가하는거예요? 왜 혼자 하냐고 묻지마 병신이라고 그러고 있는거니까 와 됐다 어떡하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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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씨.. 병신 진짜.. 아.. 명훈아.. 효니형.. 둥구레 미안해 제발 저 셋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 17헤드 돌아오면 아아아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사라져 제발 왼쪽에 붙으면 여기 피잉피잉피 취임파 height 봤어, 봤어. 나는 튀었어. 아, 타인치였어? 나는 찐... 아니, 이게 사라진 걸... 아, 타인치였다, 안돼! 안 돼! 아니, 이거... 가빈, 가빈, 가빈! 아니, 그... 빅헨은 살아있다고... 빅헨은 이기면 아직 몰라요, 여러분. 죽었대요, 죽었대. 죽었다고? 아니, 씨! 저희보다 먼저 죽었어. 아, 그 열... 아, 피케더가 11등이고, 우리가 10등이라고? 안 돼! 못내네! 아, 피케더가 11등이요. 아, 피케더가 11등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노쇼할 수도 있어. 우리 말고도 세 팀 두 명 있었어. 미안합니다. 와, 근데 명훈이 이번 팀 개 좋다. 이제 저희 팀이 바뀌어요, 여러분. 치킨콘 명훈 행동을 다 줘, 나이사! 오케이, 마마 히트 팀! 나이사! 난 버스 달러 간다, 안녕! 아, 뭐야! 버니버니 마마 따이오니 너블? 덜어먹고, 다시 보지 말자! 즐거우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좋은 판에 우리 팀 한 번 먹여주고 왔어, 얘들아. 오케이, 이번에도 먹여줘, 그럼. 아, 이번에는 해드가 오다 하겠지. 아, 맞지? 해드님 있지, 차라리.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해드님 솔코즈 하시던데 진짜예요? 왼쪽 뒤, 안넘 오네. 일단 어항되네. 가미! 아냐, 가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들 몇 명씩 했어? 11등, 10등. 나는 6등, 6등. 전판 7위 Third 是 1입니다. 뭐? 네? 맘마 버스야. 네, 맘마 버스. 내가 5등하고 4등 했거든. 1등씩 오르니까 우리 3등까지는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파트로 가 할 거야? 아파트로 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아파트 가긴 했었는데 우리. 몇 등? 6등, 6등. 리포프크 갈까요? 지금이라도? 아 근데 마마 잘한다. A티어야 마마? 아니 마마 B티어야. 근데 마마 지금 1등 연속했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하던데요 그냥? 그냥 잘하던데요? 아 움직임이 연막 쓰는 것도 그렇고 마마팀 하고 싶다. 부럽다 부러워. 나 마마랑 별 1번도 같은 팀이 없어. 나도. 난 그래도 4번째 라운드는 즐거운 팀이긴 해. 3번째는? 왜 지금 우리 3번째인데 지금은 벌써 그냥 이번 판을 넘기는 거네. 그런 느낌이야. 아니. 연막을 많이 구해야겠어 연막. 아까 저 판 보니까 엄청 사기 들어. 연막 한 10몇 개 깎았네 인정 인정. 어 재동기 득. 와우. 이게 개사기라고 했던 그건가? 인정 인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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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외곽에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준골 받고. 오케이. 야 빅헤드 너 왜 첫판에 트롤 해가지고 혼자 팀하냐고. 왜냐하면 사양이랑 전반에 같은 팀이었는데 나 12팀 중에 13등 했어라고 했단 말이야. 너 때문에 한 팀이 더 늘어서 골치하게 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팀 평화로운 거 봐 역시 헤드형 쪽 팀이 좀 안정적인 게 수많은 대회로 인하여 얻어낸 멘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될대로 되라 하신 멘탈 지면 지는 거지 뭐 지면 또 내가 어쩔 수 없었지 이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아! 나만 따라와 어떻게든 한다 안 되면 대기한다 우승해야 되니까 헤드님 요즘 좀 복귀 파세요? 1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 요새 우승에 좀 목말라긴 해야해서 이상하게 대회 끝날 때 인터뷰를 일 Removing IT 그래 그럼 그럼 오케이 오케이 65도 verg 방삭이가 절대 없다 오 뭐야 하지만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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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 돼! 최대한 거기까지! 가자! 이러고 가자! 빠이오옴! 와 가보자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자 1번 아니면 받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야 근데 1번에는 있을 것 같아 아까 차가 그리로 갔고 하나가 그러면 이아는 과감하게 받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와 아이템은 진짜 개질었다 진짜 이 아이템 하하하하하하 너가 너한테 감탄하고 있는 게 오지 아니 아이템은 진짜 지려 이거 1등 스쿼드 전력이야 진짜 무조건 보급 떨어진다 여기 근데 청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보급이 떨어지는 차가 오고 있습니다 외족의 차를 봤습니다 제가 그럼 살짝 오른쪽으로 갈 걸까요?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니까? 어 앞에! 앞에 뭐가? 연막 아니야 이거 연막 아니야? 그럼 여길 일로 올래? 여길 위험할게! 여길 위험할게! 돌아올래? 돌아올래? 기사아 잠깐만 여기 여기 해오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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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서 도망갈게 돌아와 돌아와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어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으로 와봐 여기 능선에서 차 계속 타다가 보고 가 일으라면 차 계속 타다가 보고 가 아니 진짜 가라샙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기가! 바기가! 바깨가! 제어가 안돼 제어가 안돼 야 하나 없어도 탈만해 와 여기 좀 멀리 가야 되네 왼쪽으로 가재 일단 가서 봐야 될게 핑 찍어주시면 그걸로 가 지금 찍었어. 1번 중 쪽으로. 간다. 야, 절로 살살 보면서 가야 돼. 그냥 가면 죽고. 여기 앞에 스마트 타워 빈 거 같지 않음? 이 앞의 집? 여기서 한 번 더 볼래요? 여기, 여기. 여기서 한 번 더 보죠. 총 쏜다. 어디지? 좀 멀어요. 해안가 저 파란색 집. 우리 밖에 없으면 못 올라가. 야, 옆에 있다 이거. 옆에 있다. 튕겼다. 피상. 오케이, 오케이. 피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층에 사람 있는 거 같아. 어, 내려요, 내려요. 괜찮아, 내려요. 여기 드라곤오프. 어, 여기 2층. 2층 향해 있다, 복도에. 어, 나 총 맞는데? 나 총 맞는데? 피에, 피에 사람 있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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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이 여기도 보이는구나. 괜찮아, 간지러워. 각 안 주면 그만이야. 하나, 컷. 나이다. 2층에 하지. 뾰뜨뾰뜨뾰만. 옆만, 옆만, 옆만. 1층에 옆만. 이럴다. 와, 이거 좀 어렵네. 근처긴 하다. 앞에서 걸치긴 했거든? 어디든 뚫어야 될 텐데, 저기? 하나, 컷. 하나 눕혔다. 또 핑 쪽에. 핑 쪽에 차. 굿. 저 여기 뭔가 파티 좀 박살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언덕에. 저기, 차 둘난 거? 하나 컷 하나 더 컷 아니 확실히 다르다니까 저기가 아까 그 집 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차 타고? 어 산몰에서 나온 거 같은데? 한번 우리가 먹어볼까 그러면? 어 한번 가볼까 이거 어 가보자 가자 한번 연막 좀 까고 가볼까 집 없어 우리가 먹자 이거 좋았다 좋았다 집 잘 먹어 놨다 나이스 자 노란 픽에서 한 팀 일단 노란색 픽 2층에서 여기 엄청 쬐고 있다 나는 1층으로 가있어 와 와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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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나이스 저 노란색 픽도 약간 옮기려고 한다 나이스 머리 누가 쌌어 나이스 나 나 나 저 영상이에요 영상이에요 나이스 우리 집 근처로 이제 슬슬 애들 꼬이거리고 쏴 죽여야 돼 이 새끼 아니 이 새끼들은 아니고 이 새끼들은 아니고 나이스 야 쟤네 마마 팀이야 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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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홍수띠 소니콘 틀러 가런띠 다 담가야 된다 노란핑이 노란핑이 한 팀 어 나 맞고 들었나 봐 이거 나이스 한 명 뒤져 나이스 우리도 가야되요 하나 컷 자 그냥 오른쪽으로 감을게요 오른쪽으로 저기 노란핑으로 가자 노란핑으로 뚫자 아니 노란핑 위험하면 오른쪽으로 감아야돼 오른쪽으로 어 헤드형 어디 정확히 나아져 오른쪽으로 감아야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짬은 그쪽으로 감아야돼 차 못타 못타 그냥 가자 여기 닦았나요 여기 앞에 앞에 완전 닦진 않았는데 빠진 흔적이 좀 있긴함 음료수 음료수 그삼 음료수 그삼 저 장갑차 앞에 뒤에 자기장이 가까워지고 있다 가야돼 우리 나 먼저 가볼게 왜 여기도 달린다 파란색 핀 연막 가고 연막해줄게 앞에 우리가 다리 좁거든요 약간 낙차 있어서 뚜탄 조심 여기 파란색 핀의 사람 비절 두 분 잠시 오른쪽에 연막 조금씩 다 까보 나무 뒤에 하나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차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차 뒤에는 몰라 우리가 자기장 더 가깝긴 해 노란 핀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네명이야 우리가 네명이야 나무 쪽으로 가 나무 쪽으로 까주셈 나들 나무 쪽으로 까고 오른쪽으로 감자 오른쪽으로 파란색 핀에 죽인거 킬 안떠거든 으어억 두 명 오자 두 명 한명 기절 한명 기절 relative 왼쪽 점심 왼쪽 펜 들어갔던 남 facilit kl second 오른쪽 체크 중 저희가 왼쪽 dumb 오른쪽 Jeff 장 next 파트려 파트러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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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마컷! 어? 마마컷! 4등승을 한테? 근데 마마 이 와중이 그럼 2등 한거야? 1등이야 지금? 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와 진짜 무승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또 1등이 되는.. 그러니까 또 졌으면 1, 1, 1 했잖아 도대체 마마는 도대체 어? 아이 샤메이.. 샤메이 님도 두번 우승이네 맞아요 첫번째 1등 하셨으니까 맞아요 아 유관력 질이긴 하는데요? 유관력 질야 그거 유관력 좋다 그럼 우리 이번 상금은 3등분이야?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3등분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삼식님 네 부스팅 축하드려요 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또 좋은 팀으로 만납시다 오케이 네 오늘 더 수고하세요 오이 팀 누구야 이번에? 패드빅씨 어? 오이팀 할때는 나가서 준다 하시더니 다른 팀 가시니까 치킨을 못 드시네요 아니 근데 둥구레씨 그 효니님 우승했던데 님 아직 못했음? 못했는데요 몇 등이었음? 첫 번째 판부터 10등, 9등, 10등입니다 근데 둥구레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둥구레님이 기차를 타 네 근데 맨날 그 기차에 강도가 들어 그럼 누가 원인일까요? 첫 번째 판은 강도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너무 명확한 강도가 한 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두 번째 판은요? 세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면 둥구레님도 강도단 아님? 아니요 아님 님도 열차 강도단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에리스님 몇 등 하셨어요? 전 판에는 둥구레님이랑 같은 팀이었고요 다 강도 저 첫 판에는 12등하고 저번째 판에는 6등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데? 우리 한 명은 누구지? 아 갓데드! 아 갓데드님 오케이 가자 가자 1등 하자 1등 하자 왼쪽이 조심해 그 쏜다 연막 계속 펴 앞으로 연막 없어서 앞에 좀 깔아줄 수 있나요? 깔고 있어요 오케이 저어기 205도에 있어요 상대는 오케이 저 바로 앞에서 깔게요 다음 연막으로 다음 연막으로 그 다음 연막까지 쳐져 있습니다 네 뭐야 살짝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오른쪽 좀 겉에다 나한테 연막 없어? 어 나한테 와 나한테 내가 깔고 있어 오케이 연막 투자 뭐야 우리 내 쪽으로 붙어 샘 여기 안전지대 딱 좋다 오케이 오케이 차 온다 하나 컷 이렇게 나 쭉 좀 나 피먹는 중 두 명이자 두 명이자 두 명이자 아우 아우 아 피해 차지에 피해 저기 한 명 확실히 죽여놨으니까 천천히 이제 어 나 살리는데 감사합니다 넴 죽일래? 왼쪽? 왼쪽? 아닌가? 대박인가? 안 죽여도 되긴 해 지금 오른쪽 봐야 지금 오른쪽 싸운다 지금 오른쪽 봐야 지금 오른쪽 싸운다 Let's go Let's go 가자 Let's go 여기 지금 쓸어버려야 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나 갈게요 네 연막 하나 있어야 될 거 차 쪽에 하나 핑핑핑 차 쪽 쓸어버리자 가서 갈까? 어? 가자 차에 둘 저 왼쪽 위에 저 왼쪽 위에 어? 여기 일단 한 파트 컷 이쪽으로 밀어봐 차 쪽으로 밀어봐 우리 근처에도 하나 있을 수 있어 연막 속이랑 네 하나 죽여놨어요 일단 여기 연막 속에 하나 있어 아 연막 속이야 폭폭폭 연막 속에 따라가는다 상대 연막 속에 폭 하나 깔게 깠어 연막 보급했고 이제 우리 뒤쪽 한 번 봐야 돼 내가 뒤쪽 커버하고 올게 어?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강하다 했던 팀이다 빅캐들 갓대들 둥그레 둥그레 팀이 개 빡세다고 했죠 여기 팀이 스쿼드가 네 명이 다 살아있고 애초에 연막이라는 가젯을 쓸 수 있다는 거가 말도 안 된 거긴 한 거 우리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상황 모르잖아 우리 지금 왼쪽으로 파티지 않나? 연막 던져봐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우 좋다 좋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야 이쪽 연막을 확실하게 활용하네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화이팅 자 그냥 좁혀들면은 연막 하나만 드릴게요 와 오른쪽 각 지울게요 라면서 오른쪽 연막 날림 말도 안 돼 여기 물이 자리 연막 있어 지금 바닥에 어 내가 해줄게 해줄게 천천히 천천히 여기 물이 자리 연막 있어 지금 바닥에 어 내가 해줄게 해줄게 제 앞에 하나 죽였어요 여기 오른쪽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른쪽 오른쪽 보인다 나 오른쪽으로 붙여볼게 어 이야 이 카이도 이웃 미쳤다 미쳤다. 육안의 피케드. 역시 근본.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형. 미쳤다. 아니, 확실하잖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확실해요, 원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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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나이스! 나이스! 그드비씨 믿고 있었다고 진짜로. 믿고 있었다고요. 믿고 있었다고, 진짜. 어, 그럼 우리 그것도 주잖아. 마지막 판 그거. 와, 미쳤다. 나이스! 진짜 우리가 주인공이었다. 저는 제가 받은 G코인은 1라운드 때 미안한 저기 영훈이와 효니님께 한자씩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맞아. 와, 찐막판 산옥스쿼드 한 대. 아, 이렇게 산옥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잘 가요, 여러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여러분들. 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유, 안녕하세요. 하이. 임나, 방금 맨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어, 거의? 아, 맞아. 우리가 3등팀. 딱 너희가 킬로그네 내는 거 보고서 우리가 가서 다 먹어. 내 닉네임을 보고 왔다는 소리.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아, 후주님 하이형. 후주님 오셨다. 어, 원희야. 어, 원희야. 아니, 형 진짜 아니, 형. 이거 그 아래 나랑 많이 만난 거야? 그래? 아, 나 진짜 쓰나마 맞고. 저거 현대형이네? 안 가야겠다 하고.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핫띵 가자, 핫띵. 저기 가다가 분명 사람 올 것 같거든, 내 생각엔? 그러면 꺾을 거야. 갈게. 오, 뭔가 오도가 체기적이야. 아니, 형 근데 진짜 유튜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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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난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면 어깨를 한번 털어버리고 싶은 조그만 걸 느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제 질게임 한 번 더 갈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아이, 무슨 소리야, 1등, 1점. 산옥은 차가 필요가 없나? 어, 산옥에선 차 타면 안 돼. 소리 들려가지고 차 타먹을 손해야. 뽑아서. 그리고 굳이 그거 없어도 엄폐가 많아가지고. 드라, 드라구 좋다. 오, 드라구 좋지. 제동기 필요한 사람. 저 챙겨놔, 그거 일단. 어, 맞아, 저 계삭이래. 어어. 와, 나 플레이 타임이다. 520시간인데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높아나? 그래, 안 할 리가 없다니까. 아, 옛날에 진짜 엄청 맨날 했었는데. 총조쿠들은 배그 무조건 했어. 혁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총게임하는 사람들이 원래 천대받는 데 늘 항상. 배그가 나오면서 총게임하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기회가 세상에 생긴 거야. 원래 늘 천대받는 자들이었거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그냥 딱 대변먹는 자야. 똥게임하는 사람들 그냥. 그 대충 파밍 됐는데 어때? 나도, 나도. 가자, 넘어가자. 산옥은 좀 빨리빨리 땡겨야 돼, 이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왼쪽 조심해, 지금 뛰는 사람. 버니버니 몸 너무 많이 보여준다. 오른쪽으로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누가 쏜다. 우리 쏘는 건 아닌데? 어, 우리 쏘는 건 아니야.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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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있다, 요기 맛도리다, 요기. 바위도 많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딱 35도 방향 보고 어, 일하시자 이마센 하면 딱 다 죽겠다. 세바, 35도 자리 잡아봐, 다들. 요, 요 바위 뒤에 숨으면 될 거야, 내가 핀 찍은 데. 내가 뒤쪽 커버할게, 뒷 보면서. 오케이. 어, 누웠었다, 우리 뒤쪽. 왔던 길. 뒤에, 뒤에. 205도 방, 200 저 멀리. 산 위, 산 위. 아, 산 위구나. 맞네, 맞네. 핀 찍었어, 노란색 핀 찍었어? 네, 보여요. 쏘셉, 쏘셉. 죽여버리세요, 그냥. 한 대. 노란, 노란 핀 봐, 노란, 노란 핀 봐. 한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맞췄고. 대신 우리 위치 들켰을 거야, 생각해. 어? 하나 컷. 나이스. 확결된 것 같은데? 하나 더 컷. 오. 와우. 헤드 형. 켰어? 아니, 뭐야. 바이킹은 이제 기선 제약 끝냈잖아, 그렇지? 근데 계속 쬐고 있어, 쟤도. 어, 그러네? 우리 계속 쬐고 있어.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와, 와. 어? 아, 오른쪽이다, 오른쪽.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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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40도, 240도. 240도. 꼈어. 어? 어나더, 어나더. 핀 찍은, 노란 핀, 노란 핀.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왼쪽에 하나 둔다. 왼쪽에 하나 둔다. 왼쪽 크기 하나 들고, 오른쪽에 하나. 아, 기다렸다. 버니야, 연막 치고. 아, 우리 바위, 바위에서 도쳐. 나 확인. 여여여, 핀 찍은데. 누란 핀? 버니야. 어? 연막이 없거든? 권희 연막 없어? 내 시체 연막이야? 근데 내 시체 쪄고 있었어, 반응에서. 나 있는 데까지 와볼래? 나 바닥에 연막탄이랑 연막 총 뿌렸거든? 이걸로 연막 치고 나 살려보려. 몰래? 어 몰래 살려보자. 할 수 있을까? 쓱 넣고? 연막 쓱 넣고? 3번 눌러가지고 장전하고. 어 잠깐만 이거 못 먹었는데? 거고 그냥 살려볼래? 응 살려보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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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어떻게 할래 이거? 정비하는 게 좋을 듯 우리? 이번에 우리 주기로 올 거야 이 사람들. 그리고 연막 치고 내 시체 먹을 거 먹어도 돼. 그리고 우리 바위에서도 우리 계속 쬐고 있었다. 3번 핑파이? 없어 없어 갔어 갔어. 아야 고추장 뿌리고 갔어. 잠깐만 입 날씨 어디에? 어 그 앞에 오케이 오케이. 먹을 거 다 넣어.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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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해. 우리 진짜 다 먹으면 다? 어 그래 그래 좀 달다 어 좀. 달지? 어 야. 와 좀 마셨지 우리? 장전 도블린이었어. 와 킹감만 잠깐만 와. 야 왜 이렇게 오래 먹어? 잠깐만 폭식하는데? 와 와 와. 너 3번 눌러서 장전해봐. 3번에 있을 거야. 우클릭은 안 되지? 짧게 던지는 건? 어 그 조준해서 쏘는 거야 그거.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자 자 기다려 자기장 보고 가. 왼쪽. 왼쪽으로 갈게. 네. 왼쪽 가볼게. 저 집 조심. 집에 안 보이게 들어가고 싶어. 오른쪽에 사람. 아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 둘 둘 셋. Off2. 팍마사. äft! 나이스 기절. 흰 더 있.. 기절이다. 옆마 펴 옆마 펴 옆마 펴. 여기다가? 옆 마 펴고 잡아버려야 돼. 저거. 명운 님이었어? 응. 왼쪽. 오 왼쪽 이따구. 와. 하나 잡았다, 그 시트 잡았다. 아이씨 이거, 야 이거 가불기 걸렸어. 싸워야 돼 이거 안 그러면 뒤져 우리. 다, 다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 보였지도? 응, 나 갈게. 수류탄 조심해, 버니야. 우리 수류탄 던지는 중. 집 안에 하나! 편집에 하나, 편집에 하나. 맨 끝에, 맨 끝에, 편집에. 어, 뭐야? 나 필요해, 잠깐만. 나이스, 기절. 사악 기절? 컨버 안 하나, 바로, 바로 앞에. 어, 봐. 이야, 심장 반갑졌어. 무빙 너무 좋은데? 훌륭해, 훌륭해. 우리 형 진짜 잘해. 어버, 어버 해야겠는데? 아, 어버 해야겠다. 늦었어, 늦었어. 안 돼, 안 돼. 아,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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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안에, 안에 들어가서 뭐가... 아니? 어, 딱 뺀다, 딱 뺀다, 딱 뺀다. 이거를 한 틱으로? 와, 진짜 힐이다, 저거. 이야, 한 틱.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개잘해, 뭐야? 실인가? 총 진짜 잘 썼나? 그니까! 왼쪽에, 저거 다 닦자, 버니야. 모르겠다. 보여줘! 다 닦는 일단! 나 자신 있어. 갈래? 어때? 너 화가 나, 안 나. 형, 나 화가 나지. 갈게. 야, 이 정도까지만 일단? 있다. 형, 저기 윗집. 여기 윗집. 아, 오케이. 그럼 왼쪽으로 돌아. 내 앞에, 내 앞에. 팀 찍은대. 바위, 노란 바위. 안 돼, 나무리. 못 나오게 찢어. 앞에 바위. 이리 깨.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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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험해. 어, 시베틱 쓰러졌다? 자기 적 있나? 야, 이제,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왼쪽 라인에 어디 갔어? 바위 사람들 어디 갔지? 바위 사람들 안 들어왔다, 아직. 나이스, 지절. 야, 왼쪽으로. 이, 여기 돌에 붙어. 화이팅! 화이팅! 자리 좀 보자. 아, 우리 야, 이 X가 가불지. 하하하하하. 자, 그냥 방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집 쪽으로 딱 붙어야 되나? 오른쪽으로 해. 가만, 다 죽인다 마인드 할래? 참았다가? 여기, 여기 오른쪽? 어, 우리 30초 안에 다 죽인다 마인드 하자. 어때? 어, 가자, 가자, 가자. 형, 내 드릴 하나만 가네? 어, 여기, 여기. 9명밖에 안 남았어, 화이팅. 이쪽으로, 노란 핑 쪽으로 가면서 다 죽이기 간다. 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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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봐. 집에서 애들 나온 것 같거든?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오른쪽으로 있다. 어, 그니까. 어. 따라와봐. 발소리되지 말아봐. 컨트롤 누르면 발소리가 안된다. 아니, 1킬. 앉아서 컨트롤? 응응응. 하고 있어. 엎드려, 이제. 엎드려봐. 연막했다. 나 연막 하나 있어요. 어, 일단 들고 있죠. 연막, 있다가. 나한테 하나 뿌려줄래, 연막? 지금? 뭐, 3궁97 탄에는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홍게 그럼 연막 버티다가 마지막 사랑하자. 남third 당시따음이 약 представля가. defender 왼쪽 라인 깎는다 왼쪽 라인 깎는다 왼쪽 라인 나 왼쪽 라인 딱 끌어가도 돼? 왼쪽 라인? 갈거면 같이 가 가자 하나 둘 셋 오른쪽 라인 내 아스트야 오른쪽 라인 내 아스트야 2대1 2대1 잠깐만 잠깐만 던질거 없나? 5대1 2대1 4대1 4대2 5대2 4대2 6대2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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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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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더 좀 넣어요 그러니까! 오더 미쳤다! 선생님! 선생님 같아요! 그런가? 나 오더 할 줄 알았던 것인가? 진짜 깔끔했어요! 오더 진짜 착착착! 뭐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이대로 꽂힌 건가?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어 다들 빠져나가오겠습니다 진짜 쿨빠이! 그러니까요! 아 쿨빠이! 아 또 1등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 재밌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명헌아 미안하다 이거 첫 번째 팀 중에 명헌이만 우승 못했네 여기가 혹시 이벤트 매치업의 황제인 무려 우승을 3번이나 한 그렇습니다 아 형님 개 잘하는데? 나 잘하는데? 고회야? 어 아니 내가 찍샷하려고 그랬거든? 어 형님 먼저 죽였어 그러니까 차보에 아니나 다를까 못 참고 그냥 바로 갈기더라고 아 나 엄청 찾고 있었어 그때 나 진짜 한 3분 엎드려 있었어 진짜로 아 재밌었다 오케이 고생했어 좋은 밤 되십시오 음 헤드 형 어 뿡아 형 우승 많이 했네 아 그러게 아니에요 어 권위가 없다 이대회 이대회 아우디컵이야? 어 이대회 아우디컵이야 형 잘하더라 그지 뿡아 나도 몰랐어 어 나 아직 잘하나봐 아니 근데 뭔가 나 막 죽었거든 중간에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코레트님이 나 죽여놓고 화킬 안 치고 그냥 갔다? 뭐 려트가 려트 한거지 뭐 헤드님 아 그때 마무리 치고 갔어야 했는데 레드캐드 아이씨 왜 화킬 안 치고 간 거야 물이 전멸각이었는데 진짜 급했어 레드 급했어? 우리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둘 끝내고서 그냥 살리고서 가면 어차피 둘 남았으니까 말라 죽겠지 하고 보냈지 약간 자비를 약간 베풀었구나 자비라기보다 우리도 약간 압관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 헤드님 오늘 달달하게 보러 가네 아니 뭐야 1등 3번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3번이야? 어 그렇게 됐다 근데 나 죄 지은 게 좀 있어서 아 그래서 그 쿠폰 현이 형님하고 저기 명언해 줘달라고 아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어 고생들 했어 다음 해봐 잘 먹읍시다 네 네 아 배그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님들 아 진짜 재밌네 명훈아 미안하다 내가 명훈이 우승 시켰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파토끼님 10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컴컴 고맙고요 쿠원자님 만 원 너무 고맙고요 예 다른 천 원 예 저 뭐야 잉명님 박강정님 예 잉명님 예 그다음에 주라하님 런블렐라님 예 그다음에 잉명님 하늘봉님 그리고 하늘봉님